자, 그리고 보는 사람마저 떨리게 하는 로맨틱함까지 팔색조 배력을 선보이며 안방극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이고, 남자인 저도 안 느끼고 싶은데요. 제 기억은 스탭분들이랑 차에서 봤는데 다 같이 소리 질렀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극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아무 작은 태양. 아주 재미있는 그런 커플이 되지 않을까. 로맨스의 또 한 축을 담당했던 탑스타 버디가드 커플. 만나기만 하며 티격태격 다투는 앙숙이었는데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연인으로서의 발전을 예고했습니다. 촬영 있었어요. 완전 마지막. 그때 누나가 샵에서 울었다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령이는 아마 끝까지 강웅을 사랑할 것 같아요. 꼭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두 분 사랑 결실을 잘 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톡톡팀은 감추내여들의 화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 트렌드죠. 연상연하 코믹커플 이종원 김미경 씨. 정말 재미있었어요. 방실이 방 차려줬다면서요? 방실이가 아니라 공실이에요. 우리 김미경 선배님의 캐릭터도 굉장히 톡톡게 한몫을 하셨는데. 저야 뭐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그냥 꼭사리로. 꼭사리로. 영장. 선택이 굉장히. 이런 작품이 굉장히 유쾌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참 좋아요. 등장인물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주군의 태아.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말에 본연 내내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사랑해요. 태공실은 없으면 지구가 멸망하는 태양이니까. 귀신도 갈라놓지 못한 이 사람의 사랑. 한밤의 TV 안에 시청해요 여러분. 얼굴이 빨갛지만 저 좀 이해해 주시겠어요? 네 다 이해합니다. 예뻐요. 드라마 너무 즐겁게 봐주시고 또 귀신 나와서 굉장히 무서우셨을 텐데. 꼭 참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여운을 남기고 떠난 주군의 태아. 오래도록 기억할게요. 소지섭 씨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공효진 씨가 수영 씨 눈치를 보네요. 영광입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후속 드라마도 어마어마하다는 후문이 있던데요. 네 시크릿 가든과 신사의 품격을 쓴 스타 작가에 출연진이 굉장합니다. 서희 씨. 네 최강 비주얼의 젊은 혈기. 혼칠한 대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김성용 씨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직구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이민호. 박신혜. 김우빈. 요즘 최고의 대세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상속자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로맨스. 라마 상속자들이 첫 방송을 앞두고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돌아온 재벌이 캐카도남 이민호. 청춘가량 신데렐라 박신혜를 중심으로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드라마 상속자들은 바로 오늘 첫 공개될 예정인데요.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완벽한 그들의 숨겨진 은밀한 매력.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호. 오랜 만에 보네요. 촬영 현장에서 거울을 왜 그렇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뱀의 거울 왕자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 구렛나루를 봅니다. 구렛나루 뜨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항상 슛 들어가기 전에 제 구렛나루를 체크하죠. 나는 잘생겼다 OX. X입니다. 정확히 쌍꺼풀도 진하고 이렇게 진한 제 얼굴이 약간 콤플렉스라서 매력적인 얼굴 있잖아요. 우빈이가처럼. 우빈이는 나랑 묶어가요. 하지 마. 굉장히 하얘면서도 남성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호 씨도 남성미 있는데요. 또 다른 데. 물론 있는 분들이 저 형식이에요 형식이. 귀여워. 귀여워. 네 덕분에 보여주세요. 형식이랑 비교당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충분히 귀여워. 충분히. 하나 둘 셋. 대헷. 대헷. 귀여워요. 강한 승부욕 때문에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축구를 했었는데 승부욕이 정말 강했어요. 축구하고 지면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고 울기도 했었고 못한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국가대표도 아닌데요. 아이를 먹어가는지 제 주위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내기를 하고 해도 약간 호구 호구 이미지. 아이고. 항상 강하고 지고 막 그래요. 딱 걸렸어요. 가수 데뷔 하셨다면서요. 타이틀고 러브 모션 주요 안무가 엉덩이 골반 골드기 댄스래요. 아이고 너무 좋아. 제 안무를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시크가 되기 때문에 주머니는 시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듣기 미션합니다. 엉덩이를 듣기 미션합니다. 어 Carl 아uko 아 firmly 연락 being cessor 안무 아 알 엉덩 protein 열심히 겨 prevents 러시아 아 의 하 explorer 없 가수 아 아 다 ада 러시아 カ 피